그런가 하면 세상 이 얘기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실 거예요. 이담 아나운서. 세상에 별일이 다 있긴 하지만 혹시 김명준 앵커께서는 뭔가 잘못해서 경찰차에 타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? 그거는 강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 못하죠. 이 사람 간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사람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먼저 어떤 통화로 이 사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볼까요? 신경을 말씀해주세요. 신경을 말씀해주세요. 신경을 쓰세요. 신경을 쓰세요. 그냥 귀가 시끄러워서 못 들을 정도의 지금 최진봉 교수님.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? 그러니까 이 60대 남성인데요. 장난 전화를 하는 거예요. 112에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.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. 빨리 와서 잡아가라. 위치 추적해라. 행설수설하는 허위 신고를 계속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요. 2시간 30분 동안 장난 전화한 게 몇 건인 줄 아세요? 50차례 넘게 했어요. 그러면 정말 혹시나 그 사이에 정말 위급해서 누군가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요. 범죄 행위를 보고서 신고했을 수도 있고. 전화가 통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. 2시간 30분 동안 그리고 경찰 인력이 저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답변하고 저거 욕하고 아까 욕설하는 것도 보셨죠? 그런 행동하는 걸 다 받아줘야 됩니까?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게 112종합 상황실에서 이 사람이 전화했던 이력을 쭉쭉 뽑아봤어요. 지금 2시간 30분 동안 50차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. 지난해 6월부터 900차례에 걸쳐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상습범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경찰이 경범죄 단속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해 추적해 나섰다고 합니다.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. 최정아 기자님. 세상에. 이 남성은 탐문 수사를 나선 경찰들에 의해서 검거가 다행히 됐는데요. 검거되던 당시 영상이 또 있습니다. 있어요. 영상이네. 이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한 편의점 근처에서 허위 신고를 걸었던 남성을 발견합니다. 황당하게도 이 남성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경찰은 태평하게 자고 있던 남성을 깨워서 경찰서로 연행해 갑니다. 그런데 지금 저기까지는 참 딱 봐도 CCTV 보면 헌한 낮인 것 같잖아요. 낮부터 술에 쩔어 있어요? 참 진짜 가구 아닙니다. 그런데 앞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잡혀가는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이상한 짓이 됐다고 했잖아요. 한번 보시고 당시 경찰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편의점을 방문해서 술을 사고 나갔다고 해서 주변을 수색한 바 편의점 앞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이송되는 차 안에서도 112 상황실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했었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님, 지구대까지 데려가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그러지 못한가 봐요?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부과 대상이죠. 그렇지만 단순히 장난전화 수준을 넘어서서 경찰이나 소방의 출동을 이끌어낼 정도라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 처음에는 경찰이 그 정도 사안을 아니라고 보고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려고 남성을 찾아서 검거한 뒤에 신원 조회를 해보게 된 것인데 의외로 이와 별개로 이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에 따라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게 되는데 체포 이후에 순찰차 안에서도 장난전화를 계속 반복하는 이 남성, 경찰은 경찰 소방의 출동을 실제로 끌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동안 많은 수의 장난전화를 한 만큼 단순 범칙금이 아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극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은 분노도 분노지만 기분이 나빠요. 정말 찌질하잖아요.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살아요? 정말로 늘 술에 쩔어있고 정말 제발 이런 범죄, 이런 못된 짓은요. 정말 따라하지도 말고 따라해서도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!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,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